지난 14일 진행된 한종관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결과보고서가 채택됐습니다. 전북도의회는 결과보고서에서 한 후보자가 신용보증기금과 서울신용보증재단 재직 과정에서 보여준 전문성은 높게 평가한 반면 사전 내정설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과 보고서는 도의회 의장 보고를 거쳐 김관영 지사에게 송부될 예정으로 실제 임명은 지사가 동남아 출장에서 돌아오는 20일 이후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